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설비 확충을 위해 여의도 절반 크기의 영일만 앞바다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영일만 일대 백사장 유실과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손꼽혔던 포항 송도해변. 하지만 아름다웠던 모래사장은 포항제철소가 들어선 이후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법원은 바다를 매립해 공장을 만든 포항제철소가 송도 백사장 유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가 설비 확충을 위해 또다시 영일만 앞바다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는 포항제철소 북동 쪽에 고균수면 152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절반이 넘고 축구장 200개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환경단체는 추가 매립이 이뤄질 경우 영일만의 조류 흐름을 막아 백사장 유실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토이장까지 건설되면 영일대 숙장과 두호동, 환호동, 그쪽 바닷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포스코 앞바다에서는 국내 수질 기준의 3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돼 국제학술지인 인바이러먼트 폴루션지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다 매립 과정에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슬래그 등의 찌꺼기를 바다에 넣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공유수면 매립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인 단계로 해양수산부와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협의 중이라고 밝혀 바다 매립을 둘러싸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